야생학갱이님 슈퍼채팅 2000원 싸우지 마세요 조용해보세요 다들 일단 한게임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게임만 더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테란이랑 테란도 들어왔는데 아까 테란이랑 아 그래 다들 조용하시고 아이디 말씀해주세요 형님 저 3연패당한 최근 박제당한 사례입니다 확인 아이디 불러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채팅을 칠 때마다 저번에 진 사람인데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채팅 한번 쳐주세요 내가 확인해볼게 투명하게 이제 아이디 공개하고 가는겁니다 오 있네요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테란 유저가 꽤 했거든요 관전자 이거 관전자 채팅은 안들립니다 여러분들 렉이야? 얘가 아니지 관전자 채팅은 이제 제가 말해도 얘 들리지 않아요 서로 이제 벌써부터 싸우고 있어요 누구 렉이냐 하면서 자 일단은 그 빨간색 토스구요 자 관전자 분들 한번 나가주세요 렉걸리니 방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 바로 나갔어요 자 한명 나왔고 좋아요 이러면은 렉이 그나마 덜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옵저보는 저밖에 없구요 자 서로 이제 채팅러쉬 좀 신경전이 장난 아니구요 야 이게 둘이 좀 렉이 있네 관전자가 나가도 렉이 있는거 보면은 자 게임하는 사람 이제 내가 봤을때 이 친구 렉이야 빨간색 빨간색이 없을때는 이제 렉이 없었거든요 자 게이트 올라갑니다 이번에 토스 대 테란전 설마 렉걸리는 이유가 알트탭 신공은 아니겠죠? 극한의 멀티태스킹 일단은 의심이 되네요 김태진님도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 알트탭 하면서 위치 한번 받다가 빌드 한번 받다가 네 할거 하고 일단은 의심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정찰을 11시로 가고 있구요 한번에 정찰이 안됩니다 야 렉 너무 심한데 근데 어? 자 가스도 지금 두마리만 파고 있으면 어 세마리 교정해줬구요 렉 때문에 좀 많이 화났어요 테란이에요 아까 아까같은 쾌적한 게임을 못해가지고 어 자 일단은 좀 어 서로 간에 이제 많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로 원서치는 아니구요 자 프로브가 일단은 정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찰을 해주고 있구요 팩토리를 보겠네요 이러면 자 아하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근데 솔직히 어 어 형님님도 2천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다크야 채팅 치다가 들어갑니다 어 다 봅니다 다크 다크 다크가 확인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모든거를 다 들켰는데 이거를 그대로 강행할까요 상대가 토스가 야 그대로 강행하네요 이거를 테란은 일단 선앤별을 가네요 일단은 빌드가 일단은 선앤별을 안해도 되는데 다크를 좀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테란이 말빨이 좀 좋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쏘아주고 있어요 어 지금 프로토스 많이 화났습니다 어 지금 자기야인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화났구요 자 마인업을 해줄거 같습니다 일단 아마 벌처를 탱크를 찍었네요 일단 포스트맨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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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스전정 확인해서 잠깐 해보자면은 아이는 근데 방금 만든거 아닐까 알파 07이면 방금 만든거 아닐까 어 아니네 18승 10패에요 일단 테라는 11승 0패였구요 자 일단 다크를 그냥 강행합니다 보고서도 테라는 일단은 터렛 지어주면서 커맨드 갖추고 있습니다 서로 멀티는 비슷하구요 심지티도 잘못해서 지금 드라곤이 낀건가요 설마 자 드라곤이 버벅이고 있구요 스타게이트 아비터를 노로보 아비터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진 터렛까지 지어주고 있구요 일단은 렉이 좀 걸리는거 어쩔 수 없네요 서로 지금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할거 바빠서 이제 잠깐 이제 소강상태구요 일단 다크를 템플라 아카이브는 갔지만 다크를 안찍었네 이거는 나름의 이제 토스 나름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아이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멤버십니까 이거 또 감사합니다 adhd 환자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다 보여준다 토스는 이거 또 한마디 할거 같은데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승자의 측은 이거 테란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토스가 자 좀 이제 많이 아쉽습니다 커피 교관 아슬라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프로토스는 칼라로 연결돼서 정신공격에 취약하다가 벌처를 찍어주고 있어요 윤석님도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아카데미도 지어주고 있고요 자 아비터가 근데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 보여줬어요 멀티는 일단 비슷하구요 자 아직까지 스캔이 안될려고 있고 다크를 아예 찍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스는 드라군 사업 근데 드라군 사업 안 찍은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리콜 한방 뿌룩 노리는거 같아 토스는 드라군이 계속 뒤로 나오죠 지금 어허 심시티가 좀 잘못된거죠 프로토스 지금 APM 145 지금 일꾼을 지금 통과시켜준 이유가 나오죠 채팅치면서 이제 자기 할거 할수 없습니다 이정도 APM은 그래서 이제 초반에 굉장히 말렸던거구요 자 테라는 이제 산팩톨이 올라갑니다 야 많이 듣고 있어 자 일단은 토스는 토스는 일단 보면서 근데 이정도면 보면서 하는게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들 방풀을 하는게 독이 될수가 있어요 이정도 APM은 지금 제 말을 듣고 APM 40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한거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APM을 무리해서 좀 올렸습니다 드라군 사업이랑 아비터 가지고 있구요 아니면은 사프라는걸 수도 있지 보고있는게 아니라 이제 사운드만 켜놓고 이제 할수도 있는거 같아요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모습 APM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간당간당 합니다 자 테라는 일단은 팩토리 올려주고 타이밍을 준비하는거 같아요 일단 아니 근데 자기가 사운드를 꺼야지 시끄러우면 어 어 어 이 친구 일단은 많이 화났어요 어 자기 플레이 이제 비판적이니까 심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또 천원 오원 또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빨간색 토스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테란이 이제 슬슬 진출할 준비하고 있고요 어? 3시에서 드랍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진으로 드랍십 가고 있어요 지금 토스 본진으로 망으로 가야 돼요 망으로 가야 돼요 안 낚이네 뭐 일단 사운드를 껐나 보다 야 일단은 야 병력 아비터랑 같이 토스 병력 그래도 꽤 많습니다 아이고 또 휴원 또 감사합니다 야 우직하게 질러수로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테란이 좀 당황하겠는걸요 이거 자 어 병력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은 리콜도 좀 무섭단 말이죠 아비터가 이제 나오고 이제 두번째 아비터도 찍히기 때문에 자 테란이는 야 근데 뭐 옥저버드 없이 그냥 약간 좀 무식하게 그냥 들어가네요 어? 뭐야 대단하다 마치 그 옥저버가 있는거 같은 그 움직임 하지만 없어요 마인이 있었으면 그냥 다 바뀌거든요 미션 핵 한발당 만원 갑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파이템 플러 찍어줬고 이거는 그거 같은데 할루시도 여차하면 쓰려고 했던거 같은데 자 마인이 바뀌었습니다 테라는 지금 아머리 타이밍을 잃어가지고 아머리를 지어주고 있구요 자 슬슬 이제 리콜 타이밍이 다가온다는거에요 리콜 타이밍 게이트 울려주고 있습니다 잠토리 따님 별풍선 10개 찍어주고 있구요 잠토리님도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자 마인 제거 일단 했구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150이 다 돼갑니다 마나가 150이 자 리콜 대비 마인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과연 리콜을 들어갈까요 자 과연 자 일단은 두번째 아비터까지 나왔고 세번째 아비터는 일단 아직까지 찍히지 않는 모습 테라는 지금 리콜이 좀 많이 무섭습니다 자 스캔으로 이제 위치를 확인했구요 토스는 이제 트리플 먹어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 아비터가 일단 야 칼을 빼드나요 토스 자 칼을 빼듭니다 근데 들키거든요 자 아비터를 봤습니다 아까 테란이 그 럴커 그 잠깐의 시야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놓칠 리는 없죠 자 가는 척 하나요 들켰기 때문에 가는 척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나요 자 솔직히 이거 멀리서 들켰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토스 APM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50대까지 또 가고 있구요 야 동선을 꼬아서 자 터렛이 일단 두개 있고 하지만 뭐 앞마당에 떨어지나요 앞마당에 만화를 썼습니다 일단 병력이 일단은 근처에 있긴 한데 자 앞마당이 일단 떨어졌구요 이거는 충분히 막아줄만 하죠 지금 위치를 다 빼면은 자 이거 두번째 아비터 아닌가 이거 두번째 아비터 아비터가 1 플러스 1이에요 이러면은 1 플러스 1 자 그냥 막혔죠 이거는 커맨드를 잠깐 띄었을 뿐인데 막았습니다 아비터 두마리 잡혔구요 이러면은 인구수가 역전이 되구요 자 그러면서 정면도 이렇게 하는데 테란 메인 병력은 지금 언덕에 있었거든요 언덕에 있었구요 자 테란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이제 막혀준거죠 자 테란 병력은 온전히 살아있구요 이거 틈깔 또 이제 잘라먹어주지만 메인 병력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거 근데 테란도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어? 커맨드를 한 칸 위에 내렸습니다 자 타이밍을 한번 잡은거 같아요 지금 병력을 많이 먹었으니까 타이밍 이제 또 진출 타이밍을 잡고 있구요 커맨드 위치가 좀 소름이 돋네요 일단 어? 자 이거 스톰업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스도 이걸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봤어요 지금 아 여기 하이템플러가 있구나 이제 봤구요 하지만 이걸 뺄 필요가 없었던게 뭐냐면은 토스는 하이템플러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어? 굳이 뺄 필요는 없었어요 자 한방 병력 양쪽으로 이제 싸먹어볼 준비를 하고 있구요 자 퇴랍 병력이 있는데 좀 많죠 공인업도 되어있구요 지금 어? 자 이대로 올라가면은 GG가 나오겠는데요 막을 병력이 없습니다 자 토스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어 자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토스가 이 패배를 못 받아들이는거 같은데요 지금 어? 받아들이나요? 안 까불겠습니다 일단은 어 죄송하다고 연발을 하네요 아 또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마페까지 어 주지가 일단 나오네요 마페를 일단 또 꽂았습니다 이렇게 또 테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네요 마페까지 딱 시원하게 박아주네요 장군의 사과문 안 쓰시나요 설마 그거 아까 그 게임 중에 쓴 거를 사과문이라고 하진 않겠지 자 그러므로 사과는 안 하겠습니다 사과를 안 하겠다네요 일단은 이제 싸울 때는 채팅으로 싸우지 마시고 아이디 공개하고 채널 라스트에서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행정본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